말랑카우 딸기맛 오비키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걸로 골려줄거야 저번에 아이폰 사기로 날 낚시했겠다 이번엔 내가 준비했지 뭘 준비해? 깜짝이야 뭘 준비하냐고 뿌 말랑카우 양갈래한테 먼저 속여볼까? 이거 말랑카우 먹어 이거 다 주는거야 말랑카우 맛있겠는데 뿌 어 뭐 내가 얻어먹은 것도 많고 하니까 어 나 이거 있는데 너 이거 먹고 싶다고 했지? 비달사탕인가? 비달사탕? 나 이거 엄청 궁금했는데 고마워 나도 고마워 뿌 말랑카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당 이거 뭐야? 이거 치우개잖아 뿌 치우개지 치우개 속았다 속았어 옷이잖아 이게 뭐야 나는 좋은거 줬는데 선을 악으로 갔다니 어? 어? 여긴 오랜만에 지옥? 그래 넌 지옥에 왔다 뭐야? 또 치우개잖아? 친구한테 지우개를 먹이다니 너 정말 못됐어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거에요? 속은 개가 바보지 안되겠다 지옥 급식 먹으러 가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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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천국 천국 급식이잖아 이건 뭐야 치킨 케이크잖아 우와 치킨인데 케이크야 우와 진짜 머리 좋다 뿌 뭘 축하하지 응 아 방학했으니까 방학 축하합니다 방학 축하합니다 방학 축하합니다 숙제하고 학원가고 방학 축하합니다 뿌 아 센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 드세요 그래도 치킨이니까 우와 새우도 있어 빨리 먹어봐야지 오 치킨부터 맛있겠다 뿌 먹어보겠습니다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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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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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뿌 양념 치킨 떡이랑 같이 먹으면 으음 떡꼬치 우와 천국의 맛있다 뿌 과연 새우도 맛있을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당연히 맛있죠 뿌 치킨은 언제나 옳다 뿌 매일매일 치켜먹어도 맛있다 치킨은 매일 안시켜주지만 뿌 치킨 너무 맛있어 뿌 또 지옥급식이잖아 극혐들 밖에 없어 이건 뭐야 강냉이 아니야? 강냉이라니 지옥에서는 강냉이가 밥인가보죠? 어? 초코시럽? 아 초코시럽을 뿌려먹으면 꿀맛이라고? 그럼 별미를 만들어보겠어 강냉이 별미 초코시럽을 맛있게 했잖아 카라멜 느낌인거 같아 강냉이에다가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초코시럽이 뿌려지진 않네 같이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되지 초코강냉이 초코 팝콘같을거 같아 맛있겠죠? 근데 이거 냄새가 왜이래? 더 맛있는 초콜렛인가? 먹어보겠습니다 초콜렛 뭐야 이거 엄청 싸 뭐야 뭐야 초코시럽이 아니라 홍삼이잖아 우와 치킨 맛있었다 다른것들 먹어볼까? 우와 개구리 뿌당 양갈래 개구리 이렇게 나랑 잘 어울리는게 있다니 하하 진짜 재밌다 잠깐만 이 개구리 나랑 닮았잖아 이 안에 있는 사탕 들었는데 한번 먹어볼까? 우와 이 사탕 립스틱 사탕이잖아 이 사탕 한번 먹고 한번 불고 또 재밌잖아 뿌 이건 로럭스 젤리잖아 이거 엄청 궁금했는데 우와 로럭스 젤리 이거 재밌다 이거 얼려먹으면 엄청 맛있다 그러던데 틱톡에서 봤지 이렇게 말려져 있어 아하 재밌겠잖아 한번 먹어볼까 뿌 우와 으음 너무 재밌고 맛있어 뿌 쫀득쫀득 진짜 맛있다 뿌 응 이거 얼려먹은 것보다 먹고싶다 뿌 응 이거 얼린거에요 뿌 우와 얼린거다 레인보우 색깔이 있어 먹어봐야지 뿌 소리 좋을지 음 재밌잖아 뿌 레인보우 색깔도 먹어볼게 뿌 음 흠 너무 재밌다 뿌 으우 키키 키키 헤비기 으악 홍삼 완전 쏘 물물물 소외륜 뭐야 소외륜 나 이 풀리 оно수 극혐이야 어쩔 수 없이 먹는다 냄새 이건 뭐야? 아 너무 끔찍하잖아 내 맛을 의심했어 어른들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짜증나 딸기 우유 맛 젤리가 있잖아 이거라도 먹어야지 어 뭐야 딸기 젤리인 척하면서 우유였잖아 지옥은 맨날 속이기만 해 짜증나 뭐야 청양 마요 아몬드 극혐이야 근데 궁금하니까 먹어본다 이건 뭐야 짜증나 브로콜리 과자 궁금하니까 먹어본다 브로콜리 극혐 이건 뭐야 민초야 민초인가 봐 나 민초 좋아하는데 이거 와사비잖아 고매워 진짜 오늘 지옥국식 너무 최악이야 최악 최악 음 소리 좋아 여기 신기한 게 있다 오 1분 사이다 이거 이 안에 구슬 들어있다 뿌? 이 안에 구슬 보이지 뿌? 이걸 병 안으로 넣을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안돼 뿌? 나 방법을 알았어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 안에 구슬이 있는데 있지? 이렇게 떠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발 되라고 뿌? 왜 안되지? 아 엄청 열심히 했더니 놀랐더니 됐다 이 안에 들어간 구슬 뿌야? 뿌? 아 구슬 깨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쏘다 맛 쏘다 맛 쏘다 맛 탄산음료 너무 맛있다 뿌 우와 정말 신기하다 또 신기한 젤리를 먹어봐야지 우와 우와 이 안에 보면 우와 이렇게 흰 색깔이 있다 뿌 나 이렇게 가루 많이 들은 거 좋아하는데 신가루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뿌 새콤달콤해 뿌 새콤달콤해 뿌 음 나 이빨이다 무섭지 뿌 우와 빼빼로 에이스크림 뿌 나 천사링 생겼네 나 진짜 천사됐나봐 천지급식 먹으니까 천사됐다 뿌 먹어봐야지 어떻게 생겼냐면 별때로 우왕 puntos 틀둥 우와 빼빼로봐 누구로 같이 생겼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누가 만대! 초콜릿 있는 거! 맛있다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급식 먹기! 대성국 뿌!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